강철 깃발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 C 거점이 점면됐군 A 거점을 함락시켰네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 C 거점이 점면됐군 C 거점이 점면됐군 아... ㄷㄷ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와의 격차를 더 멀렸군. 하지만 안주하지 말게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불이 붙었네. 목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린다. 적군이 E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은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이 거점은 2명을 시켰고, 거점 2개가 전해들 것세. 이 거점은 3명을 시켰고, 이 거점은 3명을 시켰습니다. ㄷㄷ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이 거점이 점령되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려들 것세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물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기. 3분 남았네. 사냥이 끝났네. 5분 남아주신이나 4분 남아주신이나 4분 남아주신이나 2분 남아주신이나 에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이 무력화가 있는 지역이었음 C 거점이 무력화기 경계를 늦추지 말게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요. 적군은 적군이 적군이 적군에 적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